Hi there! 아 아 나오면 맹래야 다투질 했잖아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아 으 아빠로서는 해낸 일 없고 다 똑같은 철부지 같아요 아빠로서는 해낸 일 없고 다 똑같은 철부지 같아요 진품이가 자기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진품이를 어떤 리더로서 아빠로서 인정 안 해 줍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진품이 잘했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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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